중의 한 명이죠 열렸죠 슛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 허정무입니다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이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슛팅인데 저게 들어와버리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